진짜 많네 지금도 어디 갔을까 가슬 한철정 사니까 특히 아이돌은 이 바닥에 떠도는 노래가 만난건데 쥐는... 쥐천리천? 느낌있던데 기비어코 베이비 베이비 바이 바이 야! 메인도 아닌데 누굴 먼저 쓰래? 뵈는게 없냐? 뭐요? 어쩌라고요? 오 그렇구나 전화 한번더 저처럼 대놓고 대놓고 요구하는 안돼? 나 안좋아하는데? 어디까지 가봐야돼 벌그룹 주춘 주춘해 주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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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춘! 맘에 들어 오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더 테러 라이브 한 주 더 갑니다 우리의 주춘 주춘은 끝나지 않았어요 주춘 주춘 신난다!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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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inches 하하하 부분